음별이가 오늘 20일을 했고, 그 다음에 20일을 하기로 했네요. 잠깐만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던가요? 그렇지. 큰소리로. 뭐라고? 클립. 그렇지. 오케이. 그래서 C는 두 가위 소리 갖고 있죠? 원래는 뭐지만? 그렇지. 여기서는? 그 다음에 L은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네. 옆 가위 소리가? 그 다음에 I가 가진 세 가위 소리? 그렇지.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. I, E, O. 그 중에서 여기선 대표 소리, E. 옆 가위 소리가? 클립. 그렇지. P도 착하게도 합치니까? 클립. 그렇지. 클립 된대요. 클립.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묶어줄 때 쓰는 거 있죠? 뭐 선생님 그림으로 그리면,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지만,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? 여기가 클립이라 하죠? 클립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먹어야 되고. 오케이. 그래서 아직도 B, D병 환자가 있습니다. B, D. 오케이. 반대 아직 B, D병 덜 나왔어. B, D, D, B. 그래서 첫 글자 이거는 B예요, D예요. B죠? B가 내는 소리는? B. 그 다음 I는 여기서는? E. G는 뭐 같은데? G. 그 G 같죠? 여기서는? G 합치니까?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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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나요? D. D. 첫 번째 글자 이름은 뭐예요? D죠? D가 내는 소리? D. D. I는 원래 무슨 소리지만? D.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 소리? E. 그 다음에 G는 두 가지 소리? G. G. 여기서는? G 합치니까?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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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Q. 그렇지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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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이건 뭐예요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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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불러주세요 ok 그래서 P D B Q P B P하고 B하고 소리내는 방법도 똑같고 동그라미 방향도 똑같네요 P B P B P B 그 다음에 Q하고 D에요 ok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P가 내는 소리는 P I는 원래 무슨 소리지만 지만 여기선 대표 소리 E 합쳐서 P 그 다음에 G는 그지 같은데 여기선 그 합치니까 P P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N N 예 네 그쵸 P행 gan 되죠 그래서 P는 I는 여기서 E O 여기선 E 그 다음에 N은 착하게도 N 합치니까 FIN 그 다음에 N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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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 그렇지 잘했어 F는 I는 E N은 N 합치니까 FIN 그렇지 FIN FIN OK N은 WIN W는 U I는 E 역과의 소리 WE N이 내는 소리는 합치니까 WIN A 그 다음 얘는 LIP 오 좋았어 발음 아주 좋았어 LIP L은 U I는 대표 소리 E P는 착하게도 F 합치니까 LIP OK 그 다음 얘는 SHIP 오 SH는 SH I는 대표 소리 E P는 F 합치니까 SHIP FIN OK 잘했습니다